두 분이 과연 어느정도로 마음이 잘 맞는지 필레파시를 한번 킬러 형사 하나 둘 셋 킬러 아 정말 이기적이시네 저 비영이 아니다 A형 아 A형이요? 혈액형마저도 다르다 O가 박스 CX 하나 둘 셋 O 박스 아 CX이잖아요 장규영 씨 자 자 투X 스타벅스 하나 둘 셋 아 아 좀 시X한 사람으로 아 아 순서해서 그래요 제가 많이 찌들어서 그래요 조금 더 쉬운 걸로 해주세요 쉬울까요? BX 왕만두 BX 왕교자 하나 둘 셋 BX 왕교자 BX 왕교자 나이스 CX 두 분의 케미 총평을 하자면 100점 만점에 73점으로 할게요 73점에서 아까 그 17%의 연예인을 더하면 90이 되겠죠 나머지 10%는 시청자의 몫으로 돌리겠습니다 하하하하